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한번 주문해 보셨죠? 나이가 들었을 때 혹은 갑자기 아팠을 때 정말 필요해지는 게 간병인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있어지면 좋겠지만 생업에 또 종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플랜1 강의 시간에는 간병 보험의 모든 것 살펴드리고 막 새로 나온 자녀 보험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라이플랜1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의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에는요. 40대 남성 직장인분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이걸 유지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내 사연과 함께 비교해 보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공헌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채팅 중에서 저희와 소통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에 고민이 있다, 혹은 내가 가진 보험에 리모델링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5-2662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간병 보험, 혹시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현실적인 보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아팠을 때, 옆에 가족이 지켜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할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당장 갑자기 내가 아프게 됐을 때 간병, 도와주는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이나 보험 설계사님들이나 했을 때 간병인 보험 가입하세요. 간병인 보험 그렇게 가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이 간병 보험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말미에, 저희 방송 말미에는 어린이 보험, 신상품 오늘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간병 보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제 이 간병 보험은 나온 지는 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좀 신상품도 나왔고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이 간병 보험은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을 딱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좀 따져서 평균을 좀 넘어갑니다. 보시게 되면 기대수명의 평균은 83.3세인데요. OECD 국가는 81세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녀, 전부 다 통틀어서 기대수명이 좀 84가 넘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19년도 자료지만, 그럼 당연히 2021년도니까 좀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 자료로 보게 되면 계속 2009년도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갑니다. 이 기대수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가 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이를 먹어서 간병인을 사용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입원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한 것보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가족을 위한 보험이 간병인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입원일수, 저희가 웬만하면 암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길어봤자 일주일밖에 입원을 안 한다고 하지만 중대질병 같은 경우, 관상동의 우회수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남자분들, 여자분들을 봤을 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7일, 남자분들은 14.77.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6일 정도 입원한다, 상급병원에는.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나 사립한 병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합병원은 좀 더 많게 18일 정도 입원하고요. 심장 카테터 사립수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은 11일 정도, 종합병원은 8.6일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되시게 되면 고관절 수술을 좀 많이 하십니다. 고관절 치안수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3일.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종합병원은 한 23.29일, 상당히 좀 많죠. 일반 병원은 20일, 의원 같은 경우는 한 22일 정도가 되는 거고, 뇌기저부 수술, 뇌경색이나 그런 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16.3일, 종합병원은 23.4일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심하게 쓰러지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뇌기저부 수술로 봤을 때 좀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4일 정도 입원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강의를 할 때는 얘기하잖아요. 긴병에 효자 없다. 그리고 자녀분들이나 했을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고,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저를 간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단한 병명 같은 경우는 2, 3일, 3, 4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됐을 때는 간병인도 필요 없고 가족들이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할 경우에는 이제는 간병 보험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 건당 입원에서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또 2019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원 일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 제가 딱 간병을 썼잖아요. 당연히 필요하며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간병인 제가 서두에 간병인 사용일당이 있고 간병인 지원일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간병 보험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표가 제가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간병인 사용은 도대체 뭐고 지원은 도대체 뭔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이 간병인 사용일당은 간병인을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간병인을 불러요. 불러서 제 돈을 주고 간병인도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평균 요즘 평균 간병인이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병원마다 좀 틀리지만 평균 12만 원 정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8만 원 정도 됐지만 어떤 간병인은 8만 원짜리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평균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그냥 이건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내가 7만 원 이상 간병인한테 돈을 지급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보험에서 10만 원을 그냥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연찮게 운 좋게 7만 원의 간병인을 구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3만 원을 제가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아직 7만 원 간병인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 병원이에요. 일반 병원, 병원 또는 종합병원 그런 게 1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요양병원은 제외가 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가 되고요. 7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50%밖에 안 드려요. 5만 원. 그럴 일은 없겠죠. 7만 원 이상일 때는 100%에서 10만 원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상인은 오늘 가입했다가 내일 돼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무조건 나가지만 질병은 1년 미만 시에는 50%가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양병원은 얼마를 드리느냐. 요양병원은 그냥 2만 원을 드립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냥 간병을 다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을 드리는 거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호자나 간병에 대신 전문 간호인이. 그러니까 이런 병원이 좀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요즘 좀 생겨가고 있습니다. 일반 준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간병을 대신 해줍니다. 간호인력, 간호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간호간병서비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1만 원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은 간병인 사용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걸 이제 계약 내용을 잠깐 좀 갖고 왔는데요. 이 간병인 사용일당의 장점은 20년 갱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간병인 지원일당은 3년 갱신인데 간병인 사용일당은 20년 갱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간병 보험은 비갱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보험료는 한 3만 천 원 정도. 3만 848원 이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유병자분들, 유병자 플랜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내용이냐. 이건 60세 기준이에요. 60세 1급 기준이고요. 했을 때 뭐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100만 원 넣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일당 10만 원. 그래서 요양병원은 제외고요. 요양병원은 2만 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서비스 1만 원 넣었을 때. 그러게 요거는 상해, 요거는 질병.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한 3만 천 원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기준에 남성은 3만 천 원, 여성은 3만 7,415원 정도. 3만 7,500원 정도 되는데요.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입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성분이 좀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간병인 지원 일당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보험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요 단점은 요 48시간,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부터 내가 병원에, 내가 내일 모레 입원을 할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 보험사에다 얘기를 해서 간병인을 보내나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간병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평균 12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2만 원이든, 13만 원이든, 14만 원이든 그냥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간병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저희한테는 받는 건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간병인을 아예 안 쓰겠다고 했을 때는 그냥 하루에 1만 원만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180일 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간병 서비스에서 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지급하지는 않아요. 간호간병은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계약 내용이. 이거는 간병인을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간병인을 사용하는 보험보다 보험료는 약간 비쌉니다. 한 4천 원, 한 3천, 한 2백 원 정도 비싸죠. 그랬을 때 이거는 60세납 똑같이 이거는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는 100만 원이고 그리고 이거는 3년 제가 말씀드렸죠. 간병인을 지원하는 일당은 아직까지는 3년 갱신용밖에 없다.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남자는 3만 4천 원, 60세 기준에 여성은 한 4만 7천 원 정도가 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좀 많죠. 여성분이 좀 비싸다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드시게 되면 60세 기준을 봤을 때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훨씬 더 병원에 입원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비싸요. 그렇지만 이제 간병인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간병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간병인 사용일당이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20년 갱신. 20년 동안 보험료 안 오르고 2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쭉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으로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이 당연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20년 갱신으로 가는 게 낫고 납입 면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일당은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 50대 중반부터 계속 가겠죠. 이런 분들은 비록 3년 갱신이지만 간병인에 대한 추가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병인 지원일당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간병인 수가가 상승이 걱정된다. 왜 지금은 옛날에는 7만 원, 8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평균 12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계속 물가 상승률 따라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 간병인 지원일당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간병인이 20만 원을 가든 30만 원을 가든 이걸로 충분하게 다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보험 자체가 낫이 면제가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어떨 때 되느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80% 이상 휴일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다음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데 암이 발생했을 경우는 된대요. 유사암은 제외가 됩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만 받게 되면 그냥 낫이 면제가 계속 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뇌졸증 또는 급성 신균경색으로 진단 확정 시 총 이 5가지가 들어가시게 되면 낫이 면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낫이 면제 기능은 웬만하면 저희 시청자님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가 20년 갱신자료로 가입을 했다고 했을 때 3년째 내가 뇌졸증으로 쓰러졌어. 그랬을 경우에는 나머지 17년을 보험요를 안 내고 보장만 받으시는 거죠. 이런 낫이 면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보험사마다 틀리니까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이 간병보험 자체가 워낙에 사용하고 지원일당 도대체가 무엇인지 헷갈리신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간병보험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한 보험도 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병보험 여기서 좀 마치고 제가 오늘 나온 보험이에요. 오늘 나온 보험이라서 설명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갖고 나왔는데 이 자녀보험 이 자녀보험이라면 어린이보험이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어른이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보험 왜 그러냐면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보험은 계속 신상품이 나오고 하지만 이 보험이 왜 좋냐 이 보험은 이제 저희가 갱신 자체가 20년, 30년에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험이 30년, 40년 50년 동안 해서 자동 50년 갱신짜리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30자가 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고 50세로 50년 갱신용으로 가입한다고 하게 되면 80세까지 그냥 이 보험을 가져가시는 거죠. 보험료가 안 올라가게끔 그리고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 25년 납 100세 만기 30년 납 100세 만기까지 있었지만 이제 40년 납 90세 100세 만기형이 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 자체는 1회에서 8종 수술비를 좀 탑재를 했고요. 종수술비는 시술도 됩니다. 시술도 수술로 보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셔서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종수술 안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비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10세 기준이에요. 10세 기준에 봤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을 짰어요. 짰을 경우에 암진단비 1억 넣고요. 유사암진단비 3천 넣고 뇌혈관진단비 3천 허혈성진단비 3천을 넣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는 남자는 16만 원 여자는 13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30년 갱신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5% 수준인 남자는 7,900원 여성은 1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고요. 50년 갱신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남성은 2만 2천 원 여성은 2만 8천 원 정도밖에 안 한다. 그래서 이 갱신형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긴 갱신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 보험을 빵빵하게 가입해 주고 싶은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담보에 같은 보장이지만 보험료는 5%에서 10% 많기에는 2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 생각해보셔도 됩니다. 갱신을 30년, 40년, 50년 쪽으로 해서 만들어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 자체는 한 번 자녀 보험 생각하시는 분들 이 보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간병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내가 가입을 하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입이 가능할 때 모든 보험이 다 똑같지만 이 간병보험은 가입이 가능할 때 꼭 준비하는 보험이에요.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싶지만 저는 거절이 되기 때문에 이 간병보험 저도 지금 열심히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해서 이 간병보험을 가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보험 다시 한 번 돌아보시는 계기를 갖고 있으시면 좋고요. 보험은 제가 또 항상 얘기합니다. 보험은 통계학으로 가입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요구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플랜에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흔하고요. 간병인을 한 번 부르자니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간병보험 문의가 많아서 오늘은 간병보험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가 아플 때 가족들이 옆에 있어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간병인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한 번 불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돈이 나가다 보니까 며칠만 불러도 100만 원이 깨지기 일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요. 3만 원 정도로 나를 위한 보험이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막 새로 나온 정말 저렴한 자녀 보험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바로바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방송 보시고 바로 문자가 도착을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2848님이신데 방송 보시고 유병자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유병자인 저도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유병자분이면 아무래도 더 아프기가 쉬우실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신 간병보험 혹시 가입이 될까요? 네, 유병자분도 충분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1년 안에 입원하거나 수술하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 제외하고는 유병자분도 충분하게 가입 가능하십니다. 3.25 보험이나 3.25 조건 또는 3.35 조건 안에만 포함이 안 되시면 유병자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일단 저희 전문가들이나 보험사랑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유병자분들도 이렇게 간병인에 대한 보험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부담없이 한번 심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9877님의 메시지인데 비세대 보여서 좀 헷갈리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을 비교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간병인 지원 일당하고 사용 일당.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병인을 제공.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이 10만 원이든 12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그냥 편하게 제가 그냥 혜택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일당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간병인을 보낸다. 간병인을 사용한다. 그랬을 경우에 일반 병원 같은 경우, 요양병원 제외고요.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1일에 1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린다.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원, 내가 간병인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간병인을 하루 일당을 썼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1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 1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단점은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정액이기 때문에 간병인이 사용이 올라가든, 간병인이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갔을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보험료가 지금 약간 지원 일당보다는 좀 저렴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원 일당은 좀 사용 일당보다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지원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제공, 사용은 내가 간병인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령대에 따라서 또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나는 사용 일당을 할지 지원 일당을 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1098님께서 자녀보험에 대한 문의 주셨어요. 아까 강의 끝부분에서 막 새로 나온 보험 소개해 주셨잖아요. 자, 자녀보험 중에 갱신인데도 100세까지 납입면제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아마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도 궁금한 게 이 갱신주기가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갱신주기 돌아오면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100세 만기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이 보험이 오늘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MC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20년 갱신으로 했어요. 갱신. 이제 2021년도에 했다고 보면 2041년도에 갱신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보험은,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년 납입을 하고 납입면제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10년 동안만 보장을, 납입면제 기능을 혜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1년에 다시 보험을 갱신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새로 나온 보험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갱신으로 했다. 아니면 똑같이 20년 갱신으로 했다 했을 때 이 보험은 웃긴 게 똑같이 10년 이후에 납입면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2041년에 다시 갱신을 해서 보험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쭉 100세까지 그냥 100세까지 납입면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은 그냥 내가 이 가입을 했을 때 납입면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나는 그냥 100세까지 그냥 나는 보험료 안 내고 이 보험을 쭉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이번에 좀 잔여 보험이 좀 이상하게 좀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 제가 좀 분석을 해봤지만 상당히 좀 괜찮은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갸우뚱할 정도로 좋은 보험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렴한 잔여 보험이 더 저렴하게 갱신 주기 길게 나왔는데 100세까지 납입면제가 되니까 보험료를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험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뭐 간병보험이나 잔여 보험 소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할 때 유의점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보험은 어느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모든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 가입하실 때는 어세오세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고 하지만 보험금이 나갈 때는 누구세오가 좀 되는 경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어떠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일 잘 주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얼만큼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내 경제 사정에 맞게끔 얼만큼 맞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지도 한번 자세히 보시는 게 좋고요. 주위에 요새는 한 집권 한 명 보험 설계사님들이 계시고 하시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좀 찾아주셔서 갖고 계신 보험을 갖고 리모델링을 좀 먼저 받아보신 후에 무턱대고 이 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보험을 도대체 갖고 있는지를 한번 리모델링을 받아보신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또 강조를 하는 거가 있지만 간병 보험도 중요하지만 수술비 보험도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중에 수술비 보험이 얼만큼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분들이 계신 이유입니다. 덜컥 혼자 바꾸고 가입하지 마시고요. 일단 연락 주셔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의 확인부터 해보신 후에 리모델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보험이 내 상황에 맞을지 경제 여력에 맞을지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성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톡톡 보험 처방 전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드린 시간인데, 오늘의 사연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화면 열어볼까요? 네, 직장을 다니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2010년에 S사의 종신보험을 가입 후 유지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 담당자에게 다른 보험으로 변경을 권유받았습니다.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진단받고 싶은데요. 그 후에 유지를 해야 할지 말지 결정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진단 보험 플랜 119에 요청합니다. 혹시 보험 내용 보시고 변경이 필요하면 리모델링 플랜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의 같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백수원 전문관이 모셨으니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관님, 저희 같은 일반인의 눈에는요. 보험에 대한 내용도 너무 많고 종류도 많고 종이만 봐도 빼곡하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어렵거든요. 일단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 내 증권 꺼내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보험 가입할 때 봐야 되는지 이것부터 좀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시청자님들께서 내 보험을 분석하고 내 보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변경을 하거나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내 보험을 점검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보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런 기준으로 보험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좀 체크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실손 의료 보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보시면 실손 보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왜냐? 큰 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암이나 이런 진단비만 필요하지 않나? 보험이라는 게 큰 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실손 보험이 그 어느 보험을 다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모든 질병 어떤 특정 질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서 동반되는 모든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게 실손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통원이나 처방받은 거나 검사한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하는 거는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3대 진단금이라고 제가 꼽았습니다. 그러면 3대 진단금 하면 우리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3대 진단금 하면 사실은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들이죠. 그래서 암, 그리고 뇌질환 또는 심장 쪽 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암보험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보험도 분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들은 대부분이 일반암이라는 구분과 소외감이라는 구분과 유사암이라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암들을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유사암은 일반암과 같이 과거부터 분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사암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이나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상피뇌암 이런 것들을 유사암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다 일반암이라고 취급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소외감이라고 해서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의 암들이 일반암보다는 진단금을 조금 주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언급한 이유는 소외감 분류는 모든 보험회사들이나 또는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이 분류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내가 어떤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외감 분류가 아예 없이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나눠지는 암보험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암보험을 선택할 때는 소외감 분류 없이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면 되고 뇌나 심장 쪽 질환 관련돼서는요. 보장의 범위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 분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내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게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보다 조금 더 확률이 작지만 그래도 범위가 넓은 게 뇌졸중. 그 다음이 뇌출혈. 그런데 과거의 보험, 한 10년 정도 전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뇌출혈만 되어 있는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험을 보시는, 증권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다 된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길 원하고요.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보험의 특약들로 보면 허혈성 심장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가 가장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담보의 특약이 가장 범위가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심장 쪽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은 협심증이라는 질환인데 이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선택받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심장 질환이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진단금을 선택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데 이 이유들은 내가 받는 보장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보장을 받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심장이나 뇌질환도 저 그래프에 보시는 것 같이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의 보험과 내가 가입된 보험의 내용이 정말로 작은 범위만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범위가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큰 질환에 대한 진단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대한 질병 외에 생활질환으로 발생되는 빈도수가 높은 질환들이 있는데 보시면 백내장이나 치질 일반 척추 관련된 수술 또는 충수염, 담석증, 협심증으로 인한 스테트 삽입술, 충농증 이렇게 다양한 수술들이 있는데 이 질환들은 사실은 삶과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정말로 많이 발생되는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활질환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3대 진단비 그리고 흔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우리가 체크를 순서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정리를 들어봤으니까 지금 사연을 주신 40대 남성분요. 오래전에 가입한 S사의 종신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걸 토대로 이분의 증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증권을 열어보고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증권인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 정말 많이 가입되어 있으세요. 주보험도 있고요. 입원도 있고 실손도 있고 그다음에 암치료 특약도 있고 뭔가 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면 이 내용만 보시면 절대 안 되시는 게 증권을 보시다 보면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장의 장표만 보면 되게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주보험이라는 건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CI보험 알고 계시죠? 사망보험금을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해 주든 맞아요. 동일하게 이 회사는 리빙케어라는 특약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이지만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큰 병에 걸렸을 때 나오는 기능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암치료 특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암치료 특약 해가지고 병에 걸리면 진단비가 나올 줄 알았더니 입원비만 있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실손 의료비 특약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리빙케어 특약이라는 것도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보험 내용을 하나하나 증권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서두에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1억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꽤 높아졌는데 중요한 특약들이 빠져 있는 거죠. 보시면 암 진단비 빠져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뇌나 심장 쪽 진단비 빠져 있으세요. 빠져 있다는 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약 사망보험금에서 이 질환들에 해당이 되면 선지급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거기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의 3분의 2가 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고 또 3대 진단금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각각의 포지션으로 각각의 진단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리빙케어, CI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 세 가지 질환 중에 하나 만약에 받게 됐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질환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증권 내용을 보고 뭔가 빼곡하게 써 있으니까 왠지 든든하고 고장을 쉽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세부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이 보험에 대해서 그럼 진단을 어떻게 내려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단까지 같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보시면 실손 의료비 특약은 참 좋아요. 가입한 당시가 2010년도시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리자고 말씀을 드리자면 진단을 내린 걸 보면 일단은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전체적인 보험료의 3분의 2가 책정이 되어 있으세요. 물론 가장이실 테니까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정작 살아계실 때 보장을 받는 부분이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배제를 하고 일단 보상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3대 진단금이 미비하고 리빙케어안에만 보임되어 있고 또 보면은 불필요한 재해와 관련된 보장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재해와 관련된 보장은 사실은 실손 의료비가 있으면 특별하게 저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다빈도 수술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 특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실손 의료비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우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 처방을 좀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100% 맞았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제가 제안드린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대로 준비를 하셔도 상관없고 여기에 준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처방은 일단 실손 의료비는 유지를 하십시오. 절대로 바꾸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나이를 더 먹고 한참 지난 다음에 보험료가 부담될 때 그때 변경하시는 걸 고민하시기 위해서 실손 보험은 놔두시는데 이 실손 보험을 놔두기 위해서는 주계약 보험료가 남아계셔야 돼요. 그러니 다른 특약들은 좀 정리를 다 하시고 주계약 보험료, 실손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계약 보험료를 놔두는 범주 내에서 하면 제가 예상컨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실손 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3대 진단금을 별도로 일반암과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 구분되어 있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일단은 진단비를 준비하시고 여기에 다빈도질환 상해에 관련된 수술 특약을 보완하셔가지고 우리 보시게 되면 110대 질병 수술, 120대 질병 수술 또는 1종부터 5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다양한 수술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당장에 필요 없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진단금 위주로 하시고 수술 특약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조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꼭 체크하셨으면 좋은 게 아마 2010년도에 준비하셨던 보험을 가입하셨을 당시에는 사실 납입면제라는 특약이 혜택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험들이 납입면제 혜택이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고 요즘에는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납입면제가 없다. 그러시면 보험을 잘못 선택한다고 할 정도로 납입면제가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 납입면제까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리모델링을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망보험금은 좀 추후로 배제를 좀 해놓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은 최소로 실손을 주지 않은 조건으로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3대 진단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3대 진단금을 보장받기 위한 암진단금 또는 이대질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 보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실손보험과 우리 20년나 90세 만기로 납입면제까지 혜택을 넣었을 때 기존의 보험은 20년나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서 24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진단비나 이런 거 수술지각 다 보강을 했을 때는 한 23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망보험금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를 기준하셔가지고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정기보험 또는 무해지종심보험 같은 거를 선택하셔서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장만 딱 일정 기간 동안 받으니까 보험료를 싸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무해지종심보험은 보험료가 조금 나갔지만 나중에 사망보장이 필요 없는 시점이 됐을 때는 거기에 되어 있는 정립보험료를 내가 연금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해지해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을 좀 돌려받아서 나의 연금재원으로 활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플랜을 변경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40대 직장인 남성분의 사연 봤습니다. 지금 남편 생각이 좀 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사망보장만 잔뜩이었고요. 정말 아플 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둥들이 너무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장을 쉽게 아플 때 받을 수 있게 바꿔드린 거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예전에 가입한 보험 그냥 괜찮겠지라고 두지 마시고 저에게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내게 유리하게 쉽게 보장받을 수 있게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원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을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은 021-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가 도착을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709님의 메시지 볼게요. 방송 내용을 보고 문의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2011년도에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을 가입해 주셨대요. 그런데 이대 질환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는 두 가지 보험이 있어서 이것만 따로 변경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거든요. 백수원 전문가님, 지금 이분이 방송 보시고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신 것 같은데 이 안에 특정 보장들만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보험은 처음에 가입하시고 추가하시는 건 안 돼요. 불가능하십니다. 빼시는 건 가능하신데 넣는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시점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보험을 선택해서 제안드리신 그 담당자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아마 생명보험사라는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당시에 대부분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이 되셨을 거예요. 이거는 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10년도에 준비한 제종신보험에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의 범위가 되어 있었는데 저도 추후에 보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완하는 방법이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변경하시는 건 불가능하시고요. 그 두 가지 특약만 제가 추가로 다른 보험사를 선택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선택하실 때 꼭 챙기셔야 될 게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넣는 게 좋은지 빼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가입금액을 이렇게 높이는 게 좋은지 낮추는 게 좋은지 고민하실 때는 일단은 무조건 넣으세요. 넣고 늘리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고 해가지고 줄여야겠다고 하실 때는 빼실 수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두 가지만 보완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나한테 다른 특약 안 넣고 두 가지만 딱 선택하셨을 때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아쉬운 보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바꿀 수는 없고요. 여기에 새로 원하시는 보장만 추가할 수 있는 플랜은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났지만은 전화번호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2번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내 보험과 관련 등 궁금증,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여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희 보험 플랜 늘리고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